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오전 북한은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런 도발은 국민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에는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적발된 불법 카메라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